하드디스크의 느린 속도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SSD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받고 있는 SSD 분야에는 전통의 강호인 삼성전자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SSD를 출시하며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인 삼성전자 포터블 SSD T3는 무거운 무게, 시끄러운 소음, 떨어지는 안전성을 완벽히 보완한 포터블 SSD입니다. HDD 대비 최대 4배의 놀라운 속도를 가졌고 더 낮은 발열과 소음으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충격에 강한 메탈 바디 디자인과 내부 안전 프레임 설계로 안심하고 휴대가 가능하며 암호와 옵션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USB 3.1을 채택해 다양한 기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